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던자입니다. 여러분의 깐추 형이에요. 한번 봅시다. 지금 뭐 주가 때문에 울고 웃고 지금 난리에요. 지금 웃는 분도 있겠지만 우는 분들도 꽤 많아요. 많고. 주가라는 게 참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어제는 하이닉스 좀 오른다고 해가지고 다들 하이닉스를 거의 부러워했죠. 뭐 케불업이죠. 케불업. 거의 뭐 부러워했는데 오늘 또 봐봐. 하이닉스도 많이 빠지잖아. 오늘 보니까 4% 이상 빠졌어.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종봉과 잘 보면 돼. 그래도 이런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본주는 선방을 했다. 아침에 좀 오르긴 올랐는데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글로벌 정상상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아니게 또 훅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다시 이제 원위치로 왔어요. 참 힘든 상황입니다. 예측하기가 힘들어. 저는 솔직히 막 쭉 흘러내릴 줄 알았어. 흘러내리더라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하지만 우선주는 그만큼 끌어올리지 못하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우선주와 본주의 차이가 갭 차이가 커요. 지금 보니까 한 7,2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6,500원 얘기가 좀 좋은 것 같은데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우선주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투자를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큰 도움까지는 됩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삼망전자뿐이 아니고 타종목들 보면은 거의 뭐 20%, 30% 많이 빠졌고 거기 또 ETF 종목들도 많이 흘러내렸어요. ETF. 그래서 ETF 많이 모으신 분들 많은데 지금 ETF도 말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엉망이다. 지금 엉망이라서 지금 다들 막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그래도 떨어질 때 부지런히 모으세요. 떨어질 때 부지런히 모아서 담아놓아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은 뭐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또 오르기 시작하면 미친듯이 오르고 또 예를 들어서 전쟁 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전쟁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전쟁 안하고 합의했다. 그런 속보가 들어오면은 또 미친듯이 오를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식 투자를 할 때 삼성자가 좋은 게 그냥 삼성자가 그냥 요즘은 시스템의 삼성이에요. 이재영 부회장 뭐 깜빵이 들어가든 말든 간에 이제 거의 신경도 안 씁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웬만한 기업들이 기업이 오너들이 이제 개판을 치거나 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기면은 막 주가가 막 알 그대로 곤두박질 쳐요.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 봐봐. 완전 막 박살났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거래 정지예요. 어떻게 직원들이 거기다 돈을 몇 철억 빼가가지고 이게 횡령을 한다는 거야. 이게 뭐 개판이지 회사가. 이런 이런 회사들이 많아. 오늘 또 보니까 오스템 임플란트에 이어가지고 계양 전기가 또 난리야. 계양 전기. 또 직원이 또 245억 원을 또 횡령 혐의가 또 있어.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공시를 했어. 계양 전기가. 횡령 추정 금액이 245억 원으로 계양 전기 자기 자본의 1926원의 12.7% 야 12.7%를 횡령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증권시장 본부에서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 전기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참 개판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함부로 이제 어설픈 종목들 했다가 이렇게 물리는 거야. 뭐 계양 전기가 나쁜 회사였어요? 뭐 이때는. 그렇게 나쁜 회사를 보지 않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장난질을 한단 말이야. 원어들도 그러잖아. 봐봐. 원어들도 막 먹티하고 고점에 팔아치우고 나중에 와서는 뭐 미안하다 사과하다. 이제 사퇴하고 나중에 다시 또 새로운 5억 원으로 나오면 월급을 기본급 받겠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15번을 갈 때까지 기본급 받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본인들은 다 팔아먹고 수백억 이익이 남기면서 꼴랑 기본급 그거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기업 운영하는 회사도 여러분들 투자하면 안 돼요. 항상 클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기업. 아니면은 이왕이면 또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뛰는 있잖아요. 그런 기업을 위해서 주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오너들이 있어. 종두들. 그런 기업을 보고 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기업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이익 남기려고 자기 살공리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물적 분할이네 하고 소액주도 죽든지 말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한번 경영 청소가 나타나가지고 쫙 한번 해야 돼. 멋지게 한번 칼춤 한번 쳐줘야 하는데 안 하더라고. 저도 좀 아쉬운 게 있어. 이재용 부장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가지고 한번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 어필을 해야 돼요. 어필을 한번 해줘야지. 삼성전자도 한번 들썩들썩 할 텐데 요즘 모르겠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좀 조용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움직임이 없어. 움직임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삼성은 잘 선방하고 있어요. 선방하고 있고 오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주가는 원위치로 왔다. 원위치로 왔고 7만 3,700원이 왔는데 아직도 뭐 8만원대에 비하면 싸죠. 한 10% 빠졌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처럼 삼성전자 올해 5만원대 찍는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은 우리 구속자분처럼 웃는다. 웃어. 그냥 설마. 해머죠. 만약에 찍으면은 10만원 건다길래 뭐 오케이 했다. 뭐 이런 또 우스꽝스러운 댓글들을 또 달아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12월 31일까지 못 찍으면 10만원 벌어서 천만님 슈퍼커피 쏠게요. 이분 또 아시네. 내가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는지 아는가 봐요. 슈퍼커피. 참고로 저는 좋아합니다. 화이트 모카 초콜릿 좋아해요. 돌치 라테하고 하여튼 농담이고 안 써도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이 잘 벌었으면 좋겠어. 열심히 해가지고 꾸준하게 모아가지고 저렴할 때 많이 모으세요. 쌀 때. 쌀 때 모르는 거야.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싸게 사면 의미 없어. 쌀 때 담으세요. 담아가지고 계속 구주사무 해가지고 멀리 가십시오. 당장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그래서 급한 돈 쓰지 마. 여러분들 급한 돈 쓰지 마시고 말 그대로 시간이 있는 돈 시간이 여유가 있는 돈을 쓰셔야 그런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지 왜 급한 돈 써가지고 나중에 주가 떨어지면 난리 치고 울고 손절을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그렇게 고민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돈은 쓰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얘기를 하지마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여러분들 부업에 알바 띄고 대리기사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사면 되죠. 그렇게 해서 구주사무 해서 제가 항상 늘 했잖아요. 1년에 200주 그리고 10년이면 2000주만 부재란히 모으자. 이걸 가지고 푹 삭히는 거야. 20년 동안 푹 삭혀봐요. 장난이 알 겁니다. 그럼 여러분 노후에 전혀 문제가 없어. 2000주는 뭘 했잖아요. 2000주 모으면 돼요. 한번 해봐요. 충분하게 됩니다. 그때 가가지고 나이 예를 들어서 40대가 해가지고 20년이면 60이잖아요. 이때 쓰면 돼. 팔아가지고 써도 되고 4% 룰에 따라서 배당도 받고 3% 좀씩 팔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생활비 쓰면 돼요. 130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또 구민연금 받고 하니까 또 플러스 알파로 개인연금 넣는 분도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노후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주구장창 얘기하잖아. 2000주 1000주를 안 돼. 1000주 가지고는 부족해요. 1000주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하여튼 부지런히 해서 10년 동안 2000주 모으자는 겁니다. 빨리해 모은 분들은 최고고 좀 늦더라도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 목표를 성취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헛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되라고. 잘 될 겁니다. 하여튼 5만 전자 4만 전자 간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 그냥 기다마 들을 필요도 없고 하여튼 5만이 가는 6만이 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 그걸 여러분들 지킬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한번 가다 보면 좋은 길 오게 돼 있어요. 편히 쉬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여러분들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